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오늘은 페드 신임 이사 인사를 둘러싼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4일 미국 시간으로 지난 14일 금요일에 미국 중원항 페드에 이사진 3명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다양성이 최우선 인사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페드 이사회는 완전히 용광로가 됐습니다. 인종차별, 남녀 갈등, 좌우 대립 모두 뛰어넘은 통합 화합의장이 된 거죠. 신기록들이 많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페드 이사의 과반을 넘어섰고요. 페드 부의장 2명 모두가 또 여성이라는 진기록이 세워졌고요.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가 생겼습니다. 리사 쿡 교수죠. 그리고 사상 네 번째 흑인 남성 이사도 탄생을 했습니다. 필립 제퍼슨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가 흑인들, 여성들을 좀 배려한 인사가 언제 발표됐냐. 14일은 무슨 날이냐면 마틴 뉴터킹 데이가 미국 시간으로 1월 17일 내일입니다. 휴일입니다. 흑인 인권운동가잖아요. 이런 사람을 기념한 날 바로 직전에 발표했다는 것도 상당한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FMC를 앞두고 이번 주가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페드발 뉴스가 없는 때죠. 이때를 이런 인사 기사를 내서 뉴스를 내서 많이 좀 더 알려지게 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어찌됐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페드의 이사수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페드만 놓고 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아놓은 대못을 1년 만에 뽑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통합형 페드가 미국의 통화정책 금리 인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구성이 지금은 9명 중에 6대 3으로 보수가 우위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대법관의 임기는 없거든요. 종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대법관 중에 그만둘 사람은 없고 진보 대법관 중에서만 있는데 그 사람도 잘 그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임기 때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때 대법관 임기 대법원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페드라도 먼저 해보자 실험을 해보자 대리만족을 느낀 느낌이고요. 그 와중에 흑인과 소수인종 여성들을 배려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인사의 정치적 이해득실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태세죠. 페드 이사도 당연히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한국의 금통위원들은 청문회가 없지만 여기는 당연히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기화시키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정치의 장으로 변질질 수 있는 용광로 페드 통합형 페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페드 금감원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은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태산과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죠. 공무원도 아닌 것이 민간인도 아닌 것이 공적 업무를 하는 민간인이라면서 어정증한 반관반민이라는 거고요. 지배구조 그것도 비슷합니다. 페드의 주인은 누굽니까? 금융회사 은행들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돈을 대는 예산을 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은행 금융회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페드는 주인인 은행들을 관리감독 역할을 합니다. 금감원도 돈을 받는 은행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때로는 처벌도 합니다. 페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관리감독으로 소홀히 했다는 거죠. 비판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들이죠. 이 사람들 이렇게 보여도 나이 정말 많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41년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82세죠. 만 81세고요. 워런 의원도 되게 젊어 보이지만 70대입니다. 49년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63세, 우리나이로 64세입니다. 그런데 혈기왕성하게 정말 왼쪽에서 금융사들을 규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예 없어버릴 태세인 거죠. 이렇게 주장에 계속 반영되지 않다가 이번 인사 때 반영이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패드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이번에 세라블룸 레스키 전 재무부장관이 금융감독 부의장이 됐는데 이 사람을 되게 밀었죠. 지지를 했죠. 레스키 지명자는 2014년, 2014년에도 패드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월가 은행을 규제하는 도드프랭크법 제정에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가 사람들은 저승사자, 월가의 저승사자가 왔다라고 불안에 떨고 있고요. 레스키는 그동안 계속해서 월가를 규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스키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금융규제 강화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처를 하는 쪽으로 패드가 많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월가 은행들은 위험자산 편입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강화될 테니까 그 금융사들도 은행들로 따라가야 되겠죠. 재무건전성이 랜드컬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 때 많이 약해졌죠. 이게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페트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레스키 지명자는 패드가 긴급 대출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때 여기서 에너지 기업하고 직원들을 빼야 된다고 요구를 해왔다. 이것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금융사, 은행,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 사업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가 또 관전 포위드 중에 하나가 여성 부의장 두 명이 동시에 탄생한다는 거죠. 그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브레이너드 이사와 레스키 지명자 둘 다 부의장이 되는데 이런 기억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많아요. 나이도 비슷합니다. 레스키 지명자가 61년생 그리고 브레이너드 지명자가 62년생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정보호가 하면서 금융경제 정책 개발한 민주당의 경제 브레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모프패드 다 거친 것도 공통점이고 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남편이 또 유명인사입니다. 민주당의 핵심이라는 거죠. 브레이너드의 남편은 아시아의 차례라는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중국 정책, 한반도 정책을 다 총괄하는 거죠. 그래서 캠벨이 트럼프식 정상회담식 외교를 다 지우기를 했기 때문에 부인인 브레이너드 지명자도 공화당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긴장하는 건 더 경계하는 인물은 레스킨의 남편입니다. 레스킨의 남편은 제이미 레스킨 민주당 하원의원인데요. 초선의원입니다. 초선은 뭐 그렇게 경계해야 돼. 이 사람이 하원의원 하기 전에 검사였어요. 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주임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벼르고 있겠죠.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비판, 긴장해라 이런 반응이 일색입니다. 특히 레스킨 지명자에게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10년에 레스킨 지명자가 페드 이사였다고 했잖아요. 이때만 해도 만장일치로 인사청문회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사회가 예전만큼 좋지도 않고 민주당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는 상원에서 또 조멘친이라는 중도파 의원이 있죠. 항상 딴질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보파 의원들의 짙은 파란색으로 환영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레스킨 지명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서 이 중도파 의원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원 인준안이 통과되려면 6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피하려 하면 60석 이상을 찬성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최후의 어떤 카드로 뉴클리어 옵션이나 핵 옵션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과반만 확보해도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데 이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요건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 중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쓰고 아예 안 쓰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예외인 경우만 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많이 쓰면 다음에 내가 야당이 됐을 때 또 상대편에서 많이 쓰는 걸 용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난다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딱 두 번 썼습니다. 대법관 인선 때 딱 썼고요. 이번에도 최악의 60석이 안 될 분위기가 있으면 이걸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 조멘친 의원, 키어스틴 시네마 두 중도파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레스킹 후보자 외에 리사 쿡, 제퍼슨 교수도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쿡 교수는 108년 패드역 세상 최초의 여성 이사라는 것도 진기록이지만 흑인 인권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UC버클리에서 나와서 주류 경제학 할 수도 있는데 논문은 상당히 독특한 걸 썼어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아프리카 철학도 공부하고 러시아 금융을 주제로 한 박사 논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미국 주류 경제학자들과는 좀 다른 행보였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한테 준영이 됐었죠. 그리고 제퍼슨 신임 또 이사도 지명자도 평생 노동시장 빈곤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노동 경제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비둘기파라고 하지만 평생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연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패드가 물가와 고용을 멘데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 못지않게 고용을 되게 중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소수 인종이다 보니까 백인들의 실업률보다 파워로장처럼 흑인인들이나 히스패닉들의 실업률 고용 상태를 더 유심히 어떤 볼 수 있게 금리 정책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에 흑인 중심 그리고 여성 중심으로 패드 구성이 바뀌게 되면서 이것도 백악관과 바이든 행정부도 상당히 노심초사 했겠죠. 그래서 미리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미리 좀 흘렸어요. 11월에 블룸버그에 기사가 나왔고 12월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는데 이때도 블룸버그 두 달 전에 리사쿡, 레스킨드 후보 다 있었고 그리고 12월 한 달 뒤에는 월스트리트저널에는 레스킨드 후보자가 금융 담당 부의장이 됐다고 유력하다고 이미 기사가 났습니다. 비판 여론이 강했을 때는 당연히 걷어들이겠죠. 그런데 비판 여론도 크지 않고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번에 인사를 관철을 시킨 거죠. 이번에 도 인사청문회 통과를 한다면 패드 이사진 7명 중에 3명이 바뀌는 거니까 크고요. 기존에 브레이너드 이사, 이번에 부의장 지명적까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4명으로 과반수가 됩니다. 기존에는 1명인 공석을 제외하고 6명 중에 5명이 공화당이 지명한 이사였거든요. 앞으로는 트럼프 지우기, 바이든식 색깔내기가 가능해졌다라는 거고 앞으로 공화당원인 제롬 파울러 패드 의장과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 뜻이 다를 때 민주당에서 지명한 패드 이사 4명이 힘을 모아 견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화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패드가 앞으로 정치적 당파성이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파울러 장과 다른 이사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파울러 장은 평생 둥글둥글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구조적으로 보면 정치적 갈등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항상 백인 중심이었죠. 6명 중에 4명이 백인이었고 항상 과반수가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백인이 2명으로 백인 남성이 2명으로 줄면서 소수가 됐죠. 여성이 4명이 됐고 흑인도 2명이 됐고 큰 변화를 일반 미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보통 인종 갈등과 남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공식석석에 다들 얘기합니다. 본인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걸 들키면 되게 쪽팔려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페를 절대 안 내죠. 항상 수면 아래에서 술자리에서나 보통 진실을 얘기할 때나 자기 마음을 얘기할 때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페드의 고생이 확 격변을 했습니다. 이 방향은 맞을 수 있어도 변화의 속도가 문제 있는 건데 기득권층인 백인 남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표현된 게 트럼피즘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게 되게 관심이죠. 흔히 얘기하는 비판적 인종이론, 이런 인종차별은 백인 중심의 사회구조적에서 나왔다. 법적 구조적에서 나왔다는 게 비판적 인종이론, CRT인데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걸 교육과정에 억지로 들쑤셔 넣으려고 하다가 백인들이 되게 반발을 해서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가 공화당 영키누보로 바뀌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항상 변화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방향보다는 속도가 중요한데 이 백인 기득권층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모르기 때문에 페드가 앞으로 이런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 갈등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페드 이사진이 이번에 용광로고 통합형이라고 하더라도 아시안과 히스패닉 이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마평에도 오르지 않았어요. 물론 페드 직원 중에, 이코노미스트들 중에 있긴 해요. 그런데 앞으로 정말 진정한 용광로고 통합형의 페드가 되려면 아시안 페드, 히스패닉들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설의 워싱턴 나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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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